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입니다. 오늘 급등주 조건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.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. 한번 분양을 받으시며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한 신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입니다.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이고요. 주식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. 최강. 이 검색기는 정말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.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.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크기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. 제가 왜 못 쓰냐고 단정을 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.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10% 20%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. 그렇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.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.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좋고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.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. 여기 보시면 띵동띵동 소리가 나거든요.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. 띵동띵동 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 해드리고요.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.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님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. 심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.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 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%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이 나오면 200%까지 나오고요.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%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30% 나옵니다. 하루에도 30%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. 지금 한 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%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. 할 필요 없어요. 띵동 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.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요.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7월달 수익률 7월달에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. 완전히 개판이었죠. 7월달 수익률 8월달 수익률 해전률을 보세요. 9월달 9월달 10월달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.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. 굉장히 좋다.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.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.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. 해식하라고 해식비도 보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. 금요일날 이거 진짜입니다. 실화입니다. 실화 이분뿐만 아니라 뭐 해식하라고 몇십만원씩 보냅니다. 그만큼 좋다는 거죠.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이런 분들 초강추드리겠습니다. 초강추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수익,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. 수익이 5700, 손실이 1800 해서 3800 정도 검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. 정말 대박입니다. 대박. 자 해서 오늘 3월 17일 조건 검색기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조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. 간단하게 매수만 눌리면 되고 매도는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매도는 다 되고 지금 보시면 이 시간이 저희가 예약이 아니고 실시간 시간입니다. 실시간 시간이고 매일매일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조건 검색기는 종목이 많이 뜬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죠. 정말 가는 종목만 떠야 됩니다. 이것이 가장 큰 숙제고요. 정말 가는 종목만 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종목 뭡니까? 보이죠?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오늘 7,960원에 떴습니다.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 보겠습니다. 9시 7분에 떴고요. 시간 가는 거 보이시죠? 오늘 9시 7분에 됐고 오늘 고가 8,490원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자동으로 다 됩니다. 다 돼요. 계속 같은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수만 눌러주면 됩니다. 매수만 매도 다 됩니다. 자동 됩니다. 자동 여러분들 원래 매도가 어렵지 않습니까? 저희 거는 매도 다 되게 저희가 세팅을 해놓습니다.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 수젠택 입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는 종목만 떠야 됩니다. 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종목만 떠야 된다. 이 말이죠.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뜨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정말 가는 종목만 떠야 됩니다.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목만 먹을 수 있는 종목만 떠야 되고요. 두 번째 종목 수젠택 미리 적어놔야지.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수젠택 입니다. 수젠택 이고요. 여러분들께서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. 매수만 눌리면 되고요. 매도는 어떻게? 세팅 다 해놓습니다. 세팅 다 해놓고요. 오늘 수젠택이 16,550원에 떴고요. 자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오늘 17,200원까지 17,200원까지 약 3% 이상 또 상승 했습니다. 물론 크게는 상승 못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장이 안좋죠? 장이 안좋아도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거는 장이 안좋을 때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조금 짧게 짧게 치면 되죠. 조금 짧게 짧게 치면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한다? 전부 다 저희가 세팅 해드린다고요. 전부 다 매도 세팅 다 해드린다고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도 세팅 은 전부 해드립니다. 자 세 번째 종목 오늘 세 개가 떴는데요.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YBM 넷 입니다. 어제 떴고요. 오늘 떴 떴어요.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는 종목은 또 수급이 많은 종목은 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정확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세 번째 종목 YBM 넷 오늘 7,480원 까지 갔고요. 장마판에 거의 다 빠졌네. 오늘 7,050원 7,050원 했었네요. 보시면 6% 정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. 매수만 눌리면 되고요. 매도는 자동으로 전부 다 세팅이 됩니다. 자동으로 세팅이 전부 다 되고요. 매수 같은 경우에는 띵동 띵동 할 때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매수가 되게끔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. 그리고 노하우 다 가르쳐드리고요. 지금 3월달에 장이 엄청 안좋아요. 말도 못하니 안좋아요. 그렇지만 조건 검색기 성적 한번 보세요. 손절이 지금까지 2개 나왔어요. 3개 나왔네요. 나머지 전부 수익이에요. 이거 가지고 있으시면 정말 직장 안 다닐 정도로 그거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이 조건 검색기를 그냥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아닙니다. 그만큼 좋기 때문에 쓰라는 겁니다. 그만큼 좋기 때문에. 종목이 작게 떠야 되고요. 가는 종목만 나와야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전부 가는 종목만 나와요. 장 안 줄 때 짧게 짧게 치워도 되고요. 3% 이상은 탁하지 않습니까? 이 조건 검색기 정말 희망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. 이거 돈 주고도 못 만들어요. 어떤 분들은 돈 주고 만들 수 있다면 택도 없습니다. 제가 만들면 100억 드릴게요. 이거 똑같이 만들면 진짜 제가 100억 드리겠습니다. 농담 아닙니다. 그 정도로 못 만들어요. 이거 못 만듭니다. 이거 조건 검색기 장중 밖에 테스트가 안되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. 오늘 수익 인정도 한번 보겠습니다. 콜라 님 바이오니아 53만원 나왔죠? 바이오니아 53만원 수익 조아 님 60대 어르신 13만원 이렇게 참여를 안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요. 참여하고 결과 수익 받다. 지금 그리고 존버 용 님 이분이 30대 남자분 바이오니아 어제 손실난 다 메꿨다. 매일매일 하잖아요. 매일매일 백만돌파 님 바이오니아 한종목 님 45만원 바이오니아 먹었죠. 또 누구 있습니까? 호호마마 님 23만원 50대 주부 님 바이오니아 그리고 지구무적 님 자 오늘 YBM네 이 부분은 또 디에독도 하셨고요. 3분의 1 정도만 매동한 것 같습니다. 뭐 바이오니아 이분은 지금 수젠택은 가지고 있다네요. 맨날 수입만 아느냐 아닙니다. 손실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. 있는데 월등하게 좋다는 거죠.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기로 정말 복구할 수 있습니다.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. 정말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. 연락주시면 저희가 조건 검색기 다 원격으로 심어드리고 매도까지 다 해드릴 수 있게끔 다 심어드립니다. 지금 상담받으실 분은 문자로 대박이라 보내주셔도 되고 이 번호 보내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 댓글 외에 저희가 문자 아 저기 카카오톡 주소방 남겨놓으니까요 여기로 또 주시면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